우리의 도시에는 도시숲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가까운 곳에 아름다운 도시숲이 있습니다. 산책 나왔어요. 근처 살아서 가까우니까 건강도 챙길 겸 매일 여기 와서 걸어요. 제가 매일 걷는 우리 동네 숲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숲 중 하나라니까 뿌듯하죠. 먼 데서 찾아오는 사람들 보면 더 반갑고요. 여기가 숲도 예쁘고 사진도 엄청 예쁘게 나온다고 해서 친구랑 같이 여행 왔어요. 여기서 사진 찍으면 진짜 예쁘게 나와요.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선정은 대국민 선호도 조사와 전문가에 의해 접근성, 승패적 건강성, 이용정도, 경관적 가치, 차별성을 평가하여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도심 내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열선 현상을 완화하며 소음을 저감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신체활동 폭증과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매일 일상의 휴식처로 특별한 날, 특별한 즐거움으로 지금 아름다운 도시숲을 만나세요. 당신의 발걸음이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숲을 만듭니다.